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린TV의 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교육 행사에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콜라보레이션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따가 플레르 게임과 함께 게임 콜라보레이션을 할거니 게임 먼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르 플레르 게임의 플레르구요. 아이린님이랑 저랑 도망가 친구들을 한번 해볼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긴장되네요. 제가 더 못해요. 두루마리 선택하는게 새로 생겼나봐요. 시작이네요. 빨리 도망다녀야지. 마이리님 어딨어요? 왜 안보이지? 어 보인다. 마이리님 술래에요? 아니요. 술래죠? 저 술래 아니에요. 여기 나와요. 나와요 여기. 왼쪽에 나와요. 방금 잡혔어요. 방금 술래가 됐어요. 저 누성대는 왜 안풀고 그래요. 저 누성대는 왜 안풀고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다 보여요. 너무 빨리 바뀌는거 같아. 풀었다. 마이리님 어딨지? 빨리 잡으러 가야되는데. 지금 플래너 죽기 직전. 지금 플래너 죽기 직전. 이 게임을 잘 못해요 사실. 플래너님 죽었어. 아직 안죽어. 어떡해. 아직 안죽었어요. 망치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네 나 잡혔어. 잡혔어요? 어 잡혔어. 어.. 헌인당해요. 오예. 잘 피해다녀야돼. 죽지 않았어요? 안죽었어요 아직. 아직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안죽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관전모드에요. 어 저 관전모드 아닌데요? 어? 살아있는데요? 어? 마이린다. 어 진짜요? 저도 죽었어요 지금. 어? 뭐지? 저..저 잘 살아있는데요? 왜 그러지? 어 전 계속.. 어? 제 거에서는 마이린님이 죽었는데요? 아 맞구나. 그럼 맞네. 저 안죽었어요. 아 제 거가 이상한데.. 어? 어 제가 이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지금 3명이 살아나오는데요. 그중에 지금.. 어..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오..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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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잡혔어요. 이거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이린으로 들어왔지? 신기하다. 저 컴퓨터.. 컴퓨터.. 아 채워지는거에요? 네 여기까지 저는 프레르였구요. 네 마이린님. 마이린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어땠나요? 초반에 소재가 되가지고.. 네. 아.. 삼.. 아이.. 꼴퉁에.. 꼴퉁에.. 아 이거 엄청 잘하는거 아니에요? 저 이거.. 제가 못하는거 같은데.. 원래 오늘.. 운이 좋았어요. 마이린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플레이리 게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이린TV가 지금 구독자도 훨씬 많고 네.. 제 채널보다 훨씬 인기가 많은데.. 네. 네. 마이린TV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오늘 플레이리 게임 채널과 함께 게임 콜라보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자리에서 상까지 탔는데요. 안에는 뭐.. 샤오니 밴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상을 받아서 참 기쁜데요. 플레이리 게임 목소리만 나오겠습니다. 마이린님 너무 감사해요. 마이린님 덕분에 사랑받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마이린TV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플레이리 게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